동양자수로 표현하는 미인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자, 치마에서부터 명암처리가 됐고요. 자, 볼륨감이 느껴지죠? 자, 그리고 저고리, 손, 목선에서부터 얼굴, 머리 표현까지. 머리가 참 예쁘죠? 자, 그리고 이제 노리개의 술부분이 남아있습니다.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. 이제 머지않아 완성이 될 겁니다. 한 땀 한 땀 손으로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실도 좀 있고요. 네,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. 옆에서 보는 저도 상당히 행복해요. 지금까지 미인도, 한국체수로 표현하는 미인도였습니다. 안녕